이번에는 새롭게 출전한 자입니다 그래? 한 톤으로 길게 오래 해먹는 자입니다 아, 그래? 궁금한데? 자, 나오시오! 진호야! 너 이진호 맞지? 진호, 너 진호 맞잖아! 너 이진호 아니야, 진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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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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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진호야! 이진호야! 이진호야, 이진호야, 이진호야! 단락입니다, 단락입니다 그게 어딨어요? 김용명 씨죠? 진호야, 진호야 진호, 너는 내가 진호야 이진호, 너는 내가 진호야 나는 진호야! 나는 진호야! 진호야! 아X9 너는 난 아X9 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